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입니다. 지난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랜만에 차를 세차했어요. 그것도 제가 직접 손세차를 했거든요. 시간은 오래 걸려서 좀 피곤하지만 반짝반짝거리는 차를 보니까 마치 제가 서운아에 갔다 온 것처럼 너무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. 오늘은요. 이 문장을 들고 왔어요. 손세차를 하느라 반나절이 걸렸죠. 자,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볼게요. 네,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. 대아라이, 대가 손이라는 뜻이죠. 아라우는 뭐 빠르다, 싣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. 손으로 직접 빨래를 하거나 또는 세차를 하거나 손으로 닦거나 그런 거를 다 대아라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. 대아라이, 센샤. 센샤가 세차죠. 한니찌 가깝다요. 한니찌, 네, 한 분이라는 말을 아시죠? 절반이라는 뜻인데요. 한 분의 한에다가 니찌를 붙여서 한니찌 반나절이라는 뜻이에요. 가깝다요, 가까르는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이에요. 한니찌 가깝다요 라고 하면은 반나절 걸렸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송세차 하느라 반나절 걸렸어.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다시 한 번 연습할게요. 대아라이, 센샤니 한니찌 가깝다요. 대아라이, 센샤니 한니찌 가깝다요. 네, 아주 잘하셨습니다. 자,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치료 끝! 대아라이, 센샤니 한니찌 가깝다요. 대아라이, 센샤니 한니찌 가깝다요. 대아라이, 센샤니 한니찌 가깝다요.